자 이번에는 한 번 친구 참교육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리로 들어와라 아이고 건일아 죽일 수 있을 거 같아? 내가 아이패드 일자인데 폰으로 해도 시청자가 알 거야 실력 한 50% 이상 절감된 거 근데 안 돼 파란말 몇 큰 시점에서 끝났어 1킬리라도 따봐 어디까지 빠져 건일아 최고의 방어가 최고의 공격 파란말 나한테 있는데 이게 아이패드에서는 라인 쭉쭉 밀고 가는 건데 아쉽습니다 여러분 와 거리 좀 미쳤네 이 정도는 기본이야 아이패드에서는 진짜 다 피하면서 들어갔어 제일 이게 야 어떻게 딸 건데 이제 딸 수 있어? 들어올 수 있겠어? 나 1킬리 해야 돼 그래 나보다 너가 체력이 더 못빠? 똑같애 7400이야 너 한 대 맞아가지고 없는 거이 궁 피하고 아니라 뭐라고? 너 근데 가데스 잘못 꼈다 아 가데스 잘못 꼈어? 원거리로 꼈어야 했는데 그레이브즈 2로 해버렸네 아 오케이 가데스 잘못 꼈어? 가데스 잘못 꼈네 알았어 알았어 한 번 더 봐줄게 가데스 잘못 꼈다고 하니까 조금 선처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가데스 중요하긴 해? 오 스타쉘이 어 내가 고치라 해서 고친 거죠 못 맞추죠 못 맞추죠 끝났죠 끝났죠 바로 권일이가 오버워치를 잘하거든 위도우메이커식 저격이었죠 그냥 이번에 라인 쭉쭉 밀죠 맞으면서 윙 쳐주고 콩보야 이게 콩보 이게 콩보야 승자분은 너의 참교육을 원한다고 그냥 너가 이제 600점대 잡으면서 오히려 허접들이랑 다래라 매칭 무증 받으면서 이번에는 바로 5킬 승자분 512에 갑니다 문 있으니까 좀 빠져주고 땅땅땅 빠진 측면에서 들어가서 데미지 7단 주고 맞으면서 좀 갑니다 평붕 평평 마이크 갖다대지 마세요 권일이 표정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처참합니다 지금 오래도 못생겼는데 더 못생겨졌어 한 번 5촌 데미지 어떻게 넣었는지 알아요? 평타 쓰면서 궁극기로 평타 디레이 끊어주고 평공평을 순식간에 넣은 겁니다 그래도 콤보가 있어요 이렇게 5촌 데미지가 그 거리에서 들어간다니까 궁극기를 쓸 때부터 콤보가 잘못됐어요 권일씨 하이퍼 차지 16점입니다 16점 붙어서 궁극기 이게 궁극기 이게 궁극기 계산 싸움이라고 또 있어요 할만한데? 2만 더 할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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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셸리는 그래도 AMK가 그렇게 아니다 보니까 핸드폰으로도 격차를 좀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아니 기세가 왜 안 꺾이지? 내 친구들은 한 번씩 참교육을 해도 할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할만한데? 아니 진짜 할만한데 이거 와 아 근데 갈수록 할만해 지는 것 같은데? 다섯판째 내가 일일 것 같은데? 다섯판째까지 가면 포기를 해야 돼 다섯판까지 해서 할만한 게 아니라 1킬도 못 땄어 지금까지 할만한데? 내가 그대로 막판 해보자 그러면 막판? 어 이거 할만한 아니 뭐가 꺾으실 수 없는데? 그렇게 막 넘사나네 이거 아 님들 1대1에서 애초에 5킬이면 2분 동안 5킬이면 게임이 끝난 건데 심지어 전판 8킬 9킬 아니었냐? 아이패드가 이거보다 훨씬 잘한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이패드 너가 아이패드면 내가 아이패드만 할만한데 아이패드가 실력을 급상승 시켜주는 게 아니야 순식간에 내가 부전공이 있거든? 어 파이퍼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해보자 아 파이퍼? 파이퍼 근데 나 이 폰은 진짜 못하는데 아 여러분 이거는 조금 빡캠을 막팠나 보겠습니다 자 폰파이퍼는 진짜 일반인 수준이어가지고 이미 부전공이라고 하니까 봐드리죠 대학생 아니랄까봐 디즈 이스 무빙 오오 어때 오오 오오오 잠깐 나 파이퍼 왜 이렇게 심각하냐 컷이죠 오오 컷이죠 이게 리그오브랜드로 들렸대 붙어서 뻥 컷이죠 보호막 샀는데 때리기 어디 있습니까? 보호막 때 잘 활용하셔야죠 이건 좀 잘못 썼는데 붙어서 마무리 그냥 여기서 우빙 쳐버려 야 장전이 왜 이렇게 느려 진이 뻥뻥뻥 뭐야 뭐야 저거 왜 세마리 써봐 뻥뻥 뭐야 부인수 부인수 이렇게 뻥 캠킥이 있습니까? 뻥 도망가버리고 쓱 쓱 와 우빙 미쳤는데 쓱 미쳤는데 권일씨 제가 아무리 원래 정리가 아니더라도 끝났습니다 전 이제 도망갈 거고요 안녕히 계세요 침대에서 잉오킹 마냥 팔딱거리는데 아 이건 아니지 아 진짜 내 암만 폰을 해도 안 돼 끝났어 다섯 판 끝났습니다 파이프 한 번 넣어줘 분량 이미 다 나왔습니다 한반도 하자 한반도 하자 마지막 소감 아 진짜 할만한데 좀 더 연습해서 근데 내가 진짜 연습을 해놨다 북투대왕전 끝나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일인 퇴소해서 이제 집에서 날목 불을 사자고 있을 거니까 그동안 실력 키우라고 할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꼭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